KILLIN DAYS KILLIN DAYS KILLIN DAYS KILLIN DAYS KILLIN DAYS 날이 너무 더워서 눈이 풀려네 할 말도 다 잊어먹었네 원래 즉흥랩은 나의 뇌 안에 있는게 그대로 나올 때 훨씬 재밌는거지 때문에 생각 안하지 이렇게 그냥 뵙지 가끔은 배틀 MC 저 생각이 나 그때 나는 맨날 돌아상금 타기 바빠 그렇게 나는 허스 믹머니 했었지 요즘 애들은 맨날 SWA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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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LO 그리고 이제는 D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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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막 하던데 DADJJK 난 그런 거 모르는 세대 Yeah, yo, 33세 나는 랩을 해 애아빠 되었네 결인과 함께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서 보는 게 나의 낙이지 또 이렇게 작업실 들어오면 나는 또 랩을 해 Chilling days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묻네 그렇네 힘이 닿는 데까진 안 가지 그렇게 ABV도 여기까지 왔지 뒤에 있는 서출구와 OT Show me the money file 좀 바랐다 해서 Hey, hey, TV가 가라앉을 일 이제는 없지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지 Yeah, yeah, 10년째 나는 랩을 했기 때문에 갖가지 노하우가 내 머리 안에 남아있네 떨어질 거 생각 안 하고 난 놀아 너무 더워서 약간 미쳐돌아 너무 더워 더워 Hey, 오늘 다시 미쳐버려버려 Hey, 또 왜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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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o pray when I spit in the shit 계속해 걸어 어떤 내 길을 의심했던 놈들에게 보여줄 게 많아 그런 애들은 계속해 나를 욕하지 허접 그래 게임하냐 그렇게 나를 판단했던 놈들에게 빠르게 랩하면 다냐 이런 거 그래 다 할 수 있어 그냥 이건 절대 화면 아냐 이건 TV 실시간 진짜란 말이지 맨날 나 욕하면서 서출군제 거품이지 라고 했던 아들 앞에서 지킨 건 품이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 태권도 일품이지 그게 바로 나야 맨 펀치라인 즉석으로 해내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넌 세뇌 당한 것 같지 8월 12일 ABB 허 우리가 뭐하냐고 ADB 잔치 열어 So come 나는 클럽은 잘 안 돼 대신 무대 위 노지 그런 거라면 빨리 왓죄죄깨 그리고 뒤에는 OT 우린 그냥 무대 줄이는 방법 익혀왔어 클립은 요즘 이런 식으로 랩을 하면은 잘 안다고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해볼 게 필요할 거야 제 해석 내가 랩을 하는 순간 제대는 떨어진 외행성 정도밖에 안 된 액센터 중심에 있다는 걸 기억해두고 넌 깊게 담당하자 누굴걸 앞에 형들 너무 랩을 길게 해서 비트가 10초밖에 안 남았어 Yeah that's all 나는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ADB 홀에서 보면 됩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